안녕하세요. 박셀바이오가 사면상을 쳤습니다. 연초에 첫 거래일인데 오늘도 상한가를 쳤습니다. 장 초반에 급격한 상승이 있었고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하다가 이제 막판에 2시 16분에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말아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한가 마감을 했구요. 1대1 무상증자를 했으니까 이전 가격으로 치면 40만원에 도달한 겁니다. 시가총액은 전일 기준으로 1조 2천억원이구요. 이번 시간에는 박셀바이오가 첫 매출이 언제 발생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에 나온 기사인데 박셀바이오 상업화와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다라는 뉴스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써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 12월 24일에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자 여기에 상업화 전략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대략 연도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크게 3가지를 볼겁니다. 자 첫번째부터 보면요. 자 그 유명한 백스엔케이. 요게 바로 간세포죠. 완전간에가 나왔던 그 파이프라인입니다. 지금 임상 2상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2상이 완료가 되면은 조건부 승인을 통해서 조건부라는 것은 시판을 하고서 3상을 진행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허가를 내준다는 거죠. 만약에 3상에서 결과가 안 좋다면은 시판허가가 취소될 수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결과가 눈에 띄게 좋다면은 빠르게 승인을 내주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통해서 만약에 시판이 된다라고 하면은 2024년에 상업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이니까 3년 뒤에 박스엔케이는 시판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자체 생산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임상시험도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스 DC가 있는데 이것은 수지상 세포입니다. 지금 NK셀이랑 DC셀은 다른 거죠. 둘 다 선천면역이지만은 하는 역할은 조금씩 다르죠. NK셀은 공격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DC는 학원 제시 세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쿠션으로 T셀, B셀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C라고 보면 되겠고 글로벌 임상 자 이거를 포함 백스 NK 플러스 DC NK이랑 DC셀 합친 거겠죠? 그 다음에 백스 카티 카티는 T셀을 로봇캅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런 것들도 글로벌 임상을 해가지고 에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22년부터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에로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기업이랑 계약이 체결이 돼야지 매출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백스 NK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끝나면은 조건부 승인하고서 진행이 되는 것은 다른 회사랑 맞출 게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프로세스가 착착착착 진행이 되면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조건부 승인을 통한 2024년 상업화가 좀 더 확률이 높을 수 있겠고 물론 파이프라인은 전부 다 에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2024년이 되기 전에 에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백스 NK는 조건부 승인이 나면은 2024년에 상업화가 되고 백스 DC랑 백스 카티는 에로가 되면은 2022년부터 매출 발생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이 박스루킨 15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려동물 전용 항암 면역치료제인데요. 자 이것은 앞에 것보다 더 빠릅니다. 조기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 자 이 박스루킨 15는 벌써 품목화가 서류를 공식 접수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에 서류를 접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품목화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반려견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스트 무버 완전 블루오션에 뛰어들었고요. 시판화가 난다면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 실무 담당 부서랑 이미 4월달에 협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들이 참고할 만한 기준들이 없으니까 새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될 테고 뭐 여러가지 6개월간의 사전협의를 거쳤고 10월 19일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계획은 뭐냐면은 농리축산검역본부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은 자 이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외 라이선스아웃 기술 수출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박셀바이오가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반려견 항암제 박스루킨 15입니다. 이 박스루킨 15는 10월 19일에 품목허가 서류를 공식 접수를 했고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가장 빠른 상태고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은 에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박스 NK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이상이 끝나면은 조건부 승인을 통해서 2024년에 상업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파이프라인도 있는데 DC랑 NKDC, 카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임상을 통해서 에러를 해서 2022년부터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 박스 NK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자체 생산 판매되니까 연도별로 돈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고 자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 에러를 할 경우에는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마일스톤으로 에라이한 기업이 임상을 진행할 때마다 그리고 뭐 성공할 때마다 받게 되는데 보통 이제 뉴스 기사에서는 그 금액들을 전부 답해서 몇 조 단위로 뉴스 기사가 나오죠. 그런 게 에러고요. 그래서 직접 생산 판매할 경우에는 이제 매년 재무제표에 매출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라고 또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에러를 했던 레이저 티닉을 에러했었잖아요. 에러한 다음에 마일스톤을 받아가지고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치켰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셀바이오 상업화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보통은 임상 3상까지 가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은 지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파이프라인의 에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에러를 할 경우에는 실적이 좀 더 빨리 치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아니더라도 조건부 승인을 통하면은 임상 2상만 끝나고도 허가를 받아서 시판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임상 3상은 해야 됩니다. 빠른 상업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동물항암제를 비롯해서 1, 2년 안에 에러가 나왔든 뭐가 나왔든 기대가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가 에러 전에 관련 내용들을 논문으로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이제 백스엔케이의 위험을 보면은 16년부터 17년까지 11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했습니다. 1상이니까 환자 수가 적죠. 11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다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환자였는데요. 여기에서 완전간에 4명, 부분간에 1명, SD, 4명, PD가 2명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중앙생존기간이 40개월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자, 이러한 것들을 논문으로 이제 작성을 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단독으로만 한 건 아니고요. 병용으로 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주인요법이랑 같이 사용을 한 건데요. 현재 가장 효과가 우수한 치료요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게 바로 간동맥 내 항암주인요법입니다. 간문맥이 아니라 동맥인 이유는 대부분 종양이 영양분이랑 산소로 공급받는 게 간동맥이죠. 간문맥이 아니라 일반 세포가 간문맥이 더 비율이 높고 종양 같은 경우에는 간동맥 비율이 높습니다. 자, 이 해당 내용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2010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지금 10년 된 기업인데 주가로 보면 엄청난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박셀바이오 첫 매출이 언제 잡힐까 그래서 세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